세 명 있고 여기도 세 명 있고 아 얘 뭐야? 야 이것들이 이게 뭐야 얘? 이것들이 둘이서 서커스를 찍고 있네 여기서 이제부터 보여줄게 야 얘네 완전 서커스 해도 되거든 얘네? 보이지 얘? 야 이거 봐 이거 이게 사람이냐 이게 박쥐지 이게? 봤지?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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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야! 이게 머리를 걷다가 야 이 정도면 헤드스핀 해도 되겠다 헤드스핀 해도 되겠어 아니 너 도대체 출입문에서 왜 그러고 있어 왜 출입문에서 왜 아 나 얘 때문에 웃겨 죽겠어 쟤 어떻게 우리 누님들 내가 금방 보내드릴게 알았지 우리 누님들 딱 보니까 둘 다 남친은 내려와 간다 간다 그렇지 간다 옆으로 빨리 간다 간다 조금만 더 그렇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거의 다 왔어 내려가 빨리 가 언니들 빨리 내려가요 지금 밥 버티겠는데 뭘 이런 걸 버텨 버티기를 저기요 저기요 거기 두 분 아니 바닥에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여기서 또 바닥에서 이게 무슨 마지막은 이렇게 다 같이 날려드리면 아 나 쟤 또 시작 야야야야 얘 또 어디 올라가 있는 거냐 미치겠네 얘들 때문에 진짜 아니 그냥 바닥에 헤드스핀을 해 야 이게 사람이니 이게 기인열전이지 이게 하하하하 아니 도대체 이걸 나무로 어떻게 돌리라는 거야 이거를 하하하하 아 아 아 나 얘네데로 죽을 거 같아 아 얘 하얀색 얘가 제일 웃긴 거 같아 제가 하하하하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여기 다섯 분도 수고하실 수 원래 내 목표는 이 이쁜이들 얘네 괴롭히는 거였는데 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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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들도 좀 떨어트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이어 어 요 회색 바지 이어 얼마나 귀엽겠다 요렇게 어 이렇게 이쁘게 타야지 요렇게 스텝도 밟아가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어 저희 댄스 그룹이에요 오 댄스 그룹 어 아니 얘들 얼마나 이뻐 바지도 똥고에 끼고 좋잖아 이거 어 이렇게 좀 타 니들도 이쁜이들